최근 가격이 급등한 깻잎이 삼겹살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. 지난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깻잎 100g당 가격은 3,165원이었습니다. 이는 1년 전 2,755원보다 14.9% 상승했습니다. 청상추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. 청상추는 현재 100g당 1,821원에 팔리고 있는데 1년 전보다 51.4% 올랐습니다. 대파 가격은 1년 전 3,151원보다 22.2% 오른 3,849원, 풋고추와 오이도 각각 28.3%, 9.8% 올랐습니다. 반면에 축산물 가격은 하락했습니다. 100g 기준 국산 삼겹살 가격은 2,665원, 목살은 2,496원으로 작년보다 약 4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삼겹살, 목살 등이 깻잎보다 가격이 저렴해진 것으로 달걀 10알도 깻잎 100g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토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.9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.7% 올랐습니다. 전 세계적인 물가 폭증 대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지라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